2번입니다. 해볼게요. 가장 notice가 알아차리다잖아. noticeable 그러면 알아차려지는, 알아차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주어 딱 한 거야. 동상가라고 is projected 하려고 그랬더니 이지가 보이네. 동사가 아니라 분사, 과거 분사가 올 자리죠. 이렇게 자 그리고 동물들에게 투영되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사람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럼 정답은 되시겠죠.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우리 천장에서 지금 칠판에 이거 빛 나오잖아. 저거 위에서 뭐라 그래? 프로젝터라 그러지. 원래 프로젝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 아니야? 근데 프로젝터는 뭐예요 그럼? 투사기 아니야? 투사기? 그치? 그래서 프로젝트가 동사 뜻으로 투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투사하다. 그럼 여기서 그럼 뭐라 해야 돼? 동물에게 투사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동물들이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첫문자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잡고 가야 될 건 동물은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음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치? 자 물리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은 만들어진 동물 후에 만들어진 이러한 장난감들은 종종 디폼됩니다.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닮은 것 닮은 것만큼이나 그러한 방식으로 디폼? 디폼 뭐라고 써있습니까? 변형시키다? 변형시키다? 자 그러면 동물로 만들어진 동물 만화 캐릭터와 장난감들은 종종 변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뭐 하는 것만큼? 사람을 닮는 것만큼 닮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다?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같은 얘기죠. 그럼 실제로 동물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화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들에게 사람 같은 얼굴 특징을 줌으로써 그리고 변형된 얘 이렇게 해야 변형된 네 개의 다리를 줌으로써 사람의 손을 미를 반사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트는 차이를 두다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장 좀 볼게요. 봐보세요.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거지. 여기 봐봐. 위드 명사해야 되잖아. 이게 명사 1번이에요. 그리고 프론트 레그가 명사 2번이 온 거예요. 사람의 얼굴 특징과 변형된 앞다리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뭐하기 위해서? 사람 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트렌드는 있어 왔다. 동물들에게 동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트렌드가 있어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TV를 켜니까 만화에서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말한다라는 이야기죠. 약간 오케이? 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앞다리를 사람 손처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는 작은 물체를 올리거나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앞발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적절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그 결과죠? 약간 오케이? 자, 일반적인 전략은 뭐 하는데? 동물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은 아이와 어른들 둘 다에게 사용되는 전략은 그들에게 인 라지 확대되고 변형된 현실적인 아이 같은 특징입니까? 현실적인 특징입니까? 사람 같은 거니까 현실적인 특징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최근엔 동물에게 만화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만화에서 영화에서 동물들에게 사람 같은 특징을 준다 이게 주제였던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별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볼게요. 첫 문장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이거 이거 자, 명사 뒤에 이디가 오고 전치사나 부사가 따라 붙으면 이거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다? 과거 분사고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뭐뭐 된 명사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됐은 완전 불안전? 완전 왓은 불안전 이런 거 문법적인 것도 외워놔야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ade냐 are made냐 묻는 거잖아. 그치? 하나는 과거 분사일 수 있고 하나는 동사일 수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뭐야? r이라는 문장에 r이라는 문장에 동사 보이잖아. 여기 동사 또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도 뭐야? 명사 오고 pp 오고 전치사 명사 와서 뭐 한 거야? 꾸며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achieved가 오면 자, 이거 뭘 묻는 것 같아요? bpp가 있으면 뭘 묻는 거라고 그러지? 수동 능동, 수동 묻는 거라고 능동, 수동 이것이 성취하는 걸 성취되는 거야. 뒤에 목적이 없으니까 성취되는 거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했잖아. 내 위대의 목적으로 몇 개가 왔다? 두 개 왔다. 이거 주시면 이거 말고는 뭐 없죠? 따로? 약간 오케이? 자, 그리고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트렌드가 뭐 있었다. 동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고 얘는 그들은 사용한다 앞다리를 사람 손처럼 그리고 그들은 얘기한다 이건 뭐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 문장은?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배웁니다. 스트레이티지가 주어겠죠. 됐은 뭐하는 거야? 앞에 스트레이티지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일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 아직도 안 외웠으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야. 유즈트 동사언역 뜻? 야이씨 너도 죽어 그냥. 하곤 했다. 그 다음에 비 유즈드 투 동사언역 이게 뭐야? 하기 위해 사용되다. 비 유즈드 투 비 인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아직도 못 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잘 봐요. 메이크 몇 형식? 5형식이라며. 자 애니멀 캐릭터가 뭐야? 목적어지. 그럼 메이크는 목적격 보호를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지. 목적격 보호도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어필링. 그럼 동물들이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은 이렇게 가는 거지. 전략은. 전략이니까 정답은 이제 와야 되겠지. 그들에게 확대되고 변형된 현실적인 특징을 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화에서 영화에서 동물들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응.